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역시 우리 회사에는 최고의 이슈는 김선비야 김선비 역시 우리 괴심 만지시는 참 맛이 없어 쟤랑 안맞네 집에 오면 이때 내가 똥색 자꾸 데려간다고 딱 기다렸어 그래 어 왜 뭐가 뭐? 그 찬성에 여자친구가 있어? 누군데? 예뻐? 됐어 말하지마 난 좀 과연 왜 누가 궁금하네? 난 관심 없어 갈게 그렇게 마지막 얘기해봐 두 애로는 해보시면 그 여자 예뻐? 예쁜 여자 산체씨 산체씨는 과함이 없어 우리 산체씨 아무것도 모르지 사부같은 산체씨 그래도 예쁜가? 이 사진이 정말 예쁘면 산체씨 난 죽은다 그거로 또 그 흠은 그나젠이 고려